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농어촌 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안 들어가는지 요새 주택수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문의들을 참 많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 농어촌 주택에만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볼게요 농어촌 주택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안된다 궁금하시죠 저도 이거 지금 되게 많이 이게 법이 개정이 된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가 의문점이 있긴 한데 국세청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상담 제주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까 국세청 상담 문의전화로 해보라고 하고 국세청 상담 문의전화에 전화를 해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놓고 그러고 지금 영상을 찍긴 하는데 딱 한 가지 빼고는 전부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확인이 안 됐던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알게 되면 바로 설명란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조세특례 제안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특혜를 주겠다 너네 원래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러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특혜를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취득세랑은 지금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법 조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세대 한세대 한세대는 다들 잘 아시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차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세대가 2003년 8월 1일 고양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네요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각 코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쉽게 말하면 농어촌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서 취득한 경우도 포함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을 사든지 짓든지 상관없이 특례를 주겠다 이겁니다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한 채 있으신 분이 제주도 농어촌 주택을 사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파시게 되는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 그 농어촌 주택 등을 해당 한 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89조 제1항 3조를 적용한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은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 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농어촌 주택의 취득은 집을 사도 되고 땅을 사서 지어도 됩니다 그런 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하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좋죠 요새 주택수가 굉장히 예민한데 주택수에서 빼주겠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에요 특히나 제주도의 세컨하우스나 이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좋은 혜택입니다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서울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팔려니까 양도세가 겁이 나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양도세를 덜 걱정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꽤나 농어촌 주택을 많이 사시라 세금 우리가 좀 많이 안 받을 테니까 농어촌 주택을 좀 많이 사시라 하는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농어촌 주택이 어떤 건지 어떤 걸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각 목요건을 갖춘 모두 각 목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농어촌 주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취득 당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하는 지역 이제 쭉 지역을 말씀드릴 건데 거기를 제외한 지역 그리고 지방자치법 3조 사망사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그러니까 읍면, 읍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읍면 지역도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은 포함이 안 된답니다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안 된답니다 도시지역이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고 도시지역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네이버에만 찾아보셔도 어디가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허가구역 보면은 지금 우리 성산 같은 경우도 제주도의 성산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네 그런 허가구역은 제외한다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허가구역 이렇게는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이럴럴럴럴 하는 지역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고 하니까 제주도와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을 확인해 봤으니까 가액을 확인해 봐야 돼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땅과 주택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한옥은 4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은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공시지가입니다 시세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매입한 금액이 아니고 개별 주택가격 혹은 공시지가 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합친 금액이 2억 원이 안 남으면 돼요 보통 이제 뭐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농가주택 이런 것도 시세는 뭐 4억, 5억 이렇게 해도 개별 주택가격이나 이런 공시지가가 2억이 안 되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2억이 넘지 않으면 된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전해까지 제가 이제 국세청에 알아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전해까지는 면적 제한이 있었어요 200평 200, 대지가 200평 미만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세무사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는 입법 예고도 없어질 걸로 예고가 됐고 없어졌다고 하는데 100% 확신을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 상담 전화를 많이 기다려 봤지만 아직은 확인이 안 돼서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란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뭐 면적 제한이 없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정확히 국세청에 확인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내가 확인되는 대로 설명란이나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 지역, 금액 이렇게 다 정해졌죠 여기에 이제 다 포함되는 게 농어촌 주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향 주택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고향 주택은 뭐 여러분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지역 이런 건 다 아는데 도시지역 이게 뭘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 도시지역은 이제 용도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 올려드리고 있죠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예 여기에 가보시면 용도지역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고 제가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땅을 사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땅에는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이 되어 있는 땅에도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용도지역으로 산정을 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도시지역에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대충은 아시는 곳이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녹지지역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지역의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농가주택 이런 것들은 농어촌 주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좀 아쉽죠 보면은 자연 녹지지역이나 생산 녹지지역 이런데 타운하우스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전원주택, 농어촌 주택이 지어져 있으니 저것도 농어촌 주택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농어촌 주택을 매입하실 때는 자연 녹지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아닌지를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데 집 많이 지어져 있죠 그런 곳에 지어진 농어촌 주택이 이제 이 조특법 99조 4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이런 곳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도시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자료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떤 분은 뭐 읍면 지역이면 다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지역에도 여기 보면은 주거지역 있죠 읍면 지역에도 주거지역이 있고요 이런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상업지역도 있어요 읍면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괜히 그냥 구입하셨다가는 농어촌 주택이 아닌 걸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아니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곳에 지어져 있는 주택이나 땅을 사셔서 건축을 하셔야만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축, 구축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면적 제한도 없어진 것 같으니까 땅도 넓어도 되고 크게 지어도 돼요 하지만 도시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참고를 꼭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고요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의 구분을 좀 해보는데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게 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농어촌 주택 2003년 8월 1일부터 여긴 20년이라고 되었는데 22년으로 연장이 됐죠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 범위는 여기 보면 읍면동 지역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 지역이라고 해서 다 포함되는 게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지역 제외해야 된다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지역은 제외한다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투기지역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관광단지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된다 특히 도시지역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지 200평 이내로 예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댓글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여기 보면 기준시가라고 되어 있죠 2억 원 이하면 됩니다 아까는 2억 원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억 원까지는 가능한 거죠 2억 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한옥은 4억 원 이하로 되면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법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 세대가 취득한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한 세대가 취득한 고향 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례를 안 주겠다는 얘기죠 연접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이 중요한데요 1세대가 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그러니까 3년이 안 됐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항을 적용한다 특례를 주겠다 굳이 3년이 되지 않았어도 특례를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3년이 안 되고 나서 팔았을 경우에는 그 여러분 일시적 2주택 그거에 해당하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서울의 집이 한 채 있고 그리고 제주의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제주의 집을 서울의 집을 제주의 집 사고 3년 되기 전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택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시적 2주택 얘는 해당이 되죠 3년 안에 팔면 되는 거니까 농어촌 주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뭐 1년 2년 이렇게 지금 연수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만 원래 일시적 2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안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항은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1주택이 있으신데 여기 지금 농어촌 주택을 매입하고 파신다면 언제든 파셔도 사실은 양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3년에 굳이 그렇게 제한을 두실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연도수가 좀 조정이 됐다 보니까 그거는 좀 이제 차이가 있고 다시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가 뭐 지금 서울분들만 상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는 3년 안에 팔면이니까 3년이 농어촌 주택 보유하고 3년 되기 전에 1주택을 팔아도 되고 되고 나서 팔아도 이 법을 적용받고 그러니까 1주택 자시라면 농어촌 주택을 사고 난 다음에 언제든 팔아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문항이 좀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조론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주택이 9억 원이 넘으면 9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독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뭐 가액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법에서 중요한 건 농어촌 주택을 매입하고 3년이 지나면 주택수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항은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가 수도권 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중에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장기구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다 2주택 소유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은 한 세대가 농어촌 주택 등 3년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 5항에 따른 양도세 특례를 받은 1세대가 농어촌 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에 농어촌 주택 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산한 세액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속하는 달에 말일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도세를 아까 4항에서는 안 내셨죠 근데 이 문항은 제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항은 2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1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 농어촌 주택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순서도 중요해요 서울에 집이 먼저 있어야 되고 농어촌 주택이 그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있는데 이걸 먼저 다음에 매입하는 건 투기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1주택 그리고 제주도에 농어촌 주택을 그 다음에 매입을 하셨으면 서울에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한다면 제주에 농어촌 주택을 매입하고 사실은 아까 3년 보유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서울에 1주택을 매도를 해도 서울에 1주택이라면 매도를 해도 서울의 1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 3년 전에 팔아도 되고 3년 이후에 팔아도 어쨌든 제주도의 농어촌 주택은 주택소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로 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가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을 제주도에 사고 싶으신데 양도세가 서울의 걱정이고 그런 분들은 이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지역 말씀드렸죠 도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을 매입하신다면 양도세 걱정을 좀 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